특별한 날! 부모님을 위한 더 특별한 음식! 그만하면 잔소리! 두 번째 맛집은요! 여러분! 두 번째 맛집! 말고기 전문점으로 왔습니다! 따그랑 따그랑 따그랑! 초원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와!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봐! 우와! 와우! 아, 말고기! 아, 저는 한우인 줄 알았어요! 말고기였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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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됐어요, 지금! 아우! 이거 한 점 한 점 먹을 때마다 이거 뭔가 말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지방이 뭔가 맑은 육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아, 고기 너무 부드러워! 소고기도 아닌 게 돼지고기도 아닌 게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와우! 말고기의 온전한 풍미가 느껴지는 말고기 회! 참치 같아! 이건 예전 먹어버려! 이렇게! 정말 신선해야 가능한데!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와! 최고급 참치 회보다 더 맛있다! 정말! 진심! 와우! 세 젓가락만에 다 먹어버렸네요! 쫀쫀한 육질의 담백함과 달콤함을 어우르는 말고기 육회! 아, 맛있어 보인다! 아우! 맛있어 보인다! 퇴근하다! 아우! 말고기 코스의 말미는 뜨겁게 마무리해 주는데요! 마지막은 국물!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 샤부샤부! 샤부샤부! 말고기 요리가 굉장히 많네요! 종류가 다양하죠! 아, 담백해! 역시 샤부샤부는 이렇게 담백한 국물 맛에! 아, 부럽다! 자연국! 디저트 먹기 아우! 아하! 찌릿찌릿한 게 그냥 발끝에서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쫙 올라옵니다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원기가 필요하신 부모님에게 말의 기운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